안녕하세요 오늘은 염소 밥을 줄 겁니다 우와 자 일로와 그렇지 해리 쪽으로 하면 돼 일로와 오 그래 야자자 야자 나 염소 같이 갈 거 aprende 가봐 잘 먹을 수 있다 맛있어 나도 먹어 볼래 이제 하면 안 돼 야 진짜 잘 먹는데 토시토시랑 맞죠? 그리고 얘네 이름은 흰둥이에요 왜 흰둥이냐? 여기가 머리 흰색이에요 보여요? 보여요? 내가 줄테니까 먼저 만져볼게 나 더 만져볼래 손이 부드러우면서 머지 안까면 느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염소는 염소도 목욕을 해요? 염소는 따로 목욕을 시킬 수 없고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스스로 목욕을 한대요 염소 아니면 그런거 한다 바라나 눈이 바라나는 꿈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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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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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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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님 내가 정리 있는거 해줄게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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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근데 염소 뿔이 왜 나는거에요? 염소 뿔이 왜 날까? 수컷하고 앙컷을 구별하기 위해서? 앙컷이어도 뿔이 날 수 있대. 수컷이어도 뿔이 안 날 수도 있고. 우리 염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치? 나중에 우리 한번 알아보자. 염소 이빨이 나 봤는데 하얘. 혀는 어때? 우리처럼. 우리처럼 핑크색이에요. 코구멍이 당근을 주면 코가 막히겠다. 자, 오늘은 스마일러 노래를 불러볼건데요. 한번 노래 불러가볼까요? 고고! 스마일러에는 토끼와 거북이도 있지요. 도마뱀과 물고기와 햄무새도 있지요. 여러분, 제가 눈에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염소 흰둥이 밥을 기웠는데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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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